자 도우니 7단원 틀린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점 부터 자 마무리를 하길 바랍니다 페이지 자 페이지 108쪽을 펴서 a번 b번 담아 잡고 c 에 2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담았다고 표시를 하세요 됐죠 다음 페이지 자 1번 3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다 맞았습니다 110쪽 잘했습니다 그리고 111쪽에는 2번 틀렸습니다 자 112쪽에 2번 틀렸습니다 113쪽 다 맞았고 114쪽 다 맞았습니다 115쪽에는 6번 8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116쪽에는 10번 하고 13번 틀렸습니다 10번 13 14번까지 틀렸네 117쪽에는 주관식 잘했는데 21번 하나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의 채점이었고 그 다음에 8단원 채점 이어서 갑니다 8단원에 자 이번에 페이지 124쪽 입니다 a번에 1번 틀렸고 bc 는 다 맞았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125쪽 다 맞았습니다 부사적 수식어구 단원 126쪽에 a번에 3번 틀렸고 b번에 2번 틀렸습니다 자 독해 다 맞았습니다 129쪽도 다 맞았고 130쪽 다 맞았습니다 131쪽에 5번 틀렸고 7번 틀렸습니다 132쪽에 13번 틀렸고 15번 틀렸습니다 133쪽은 주관식이 많이 틀렸습니다 20번부터 21번 22번 23번 24번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06쪽이죠 108쪽입니다 108쪽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의 c번에 2번입니다 두 문장은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 bought a guidebook 나는 가이드 책을 샀습니다 안내책을 샀습니다 그것은 쓸모가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는데 쓸모가 있습니다 I bought a guidebook 꾸며주는 거죠 나는 가이드 북을 샀습니다 동사이다 동사이다 쓸모가 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꾸며주려면 관계 대명사가 꾸며줄 수 있죠 그러면은 가이드 북이 사물이니까 위치 위치 useful for traveling around Europe 위치 관계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주격 관계 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면 칸이 맞을 것 같아 지금 두 칸이 모자랐는데 around Europe 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I bought a guidebook useful for traveling around Europe which is 를 빼면은 빈칸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죠 그 갓 구워진 빵은 매우 맛있어 보입니다 더 freshly 구워진이죠 지금 자 베이킹하면 굽고 있는 아니지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집니다 베이크 그 다음에는 구워진 빵이니까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은 2번의 정답이 she doesn't have anyone to eat lunch 그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점심을 먹을 함께 먹을 사람이죠 자 to eat lunch with anyone with someone 이렇게 되는 건데 부정문이다 보니까 not 다음에 someone이 아니라 anyone 들어갔고 any가 들어갔죠 함께 라는 전체사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맞았고 독해에서 미추질 walking과 swimi 같은 것은 동사의 ing 들어가면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확인은 해석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그랬죠 개 주인들인데 walking their pets 하면 걷는 것이 아니라 개 주인인데 그들의 애완동물을 걷게 하는 개 주인 자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뭐 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똑같이 현재 분사로 사용된 것은 reading 복사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 뭐 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건 동명사죠 자 같은 것 찾기죠 그 다음에 1번은 Tommy is telling us Tommy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진행형의 의미인데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한다 크게 봐서는 현재 분사라는 면에서는 walking하고 같이 써 있는데 자 똑같이 꾸며 주는 건 없을까 The man standing next to you is my father 너 옆에 서 있는 서 있는 이죠 아까는 걷게 하는 음 자 개 주인이니까 걷게 하는 이고 여기서는 서 있는 꿈에 준다는 면에서는 2번이 맞겠죠 2번에 2번이 맞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단어를 배치하세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책은요 자 each book has enough pages last two four years 음 각각의 책은 충분한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last라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지속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4년간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자 enough pages 까지는 맞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래서 to last four day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깝게 틀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맞았고 115쪽에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Christine was the last students Christine은 마지막 학생이었다 그녀를 숙제를 제출할 마지막 학생이었다 라는 건데 last students 그치 주어 동사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보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사가 나올 순 없죠 자 다 동사가 나왔는데 그녀의 숙제를 제출할 마지막 사람이었다 정답은 3번 이죠 우리가 명사 다음에 to가 붙어서 뭐 뭐 할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time 명사죠 시간이다 어떤 시간 to go 하면은 갈 시간이다 라는 거야 그쵸 명사람에 to가 붙어서 여기서는 제출할 학생이다 라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였고 그 다음에 a guitar 기타인데 only once was sold 팔려졌다 라는 거죠 경매 옥션에서 팔려졌습니다 기타 하나인데 오직 한 번만 사용되었던 연주되었던 기타 꾸며주는 꼴이니까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 중에서 자 사용되었던 연주되었던 과거 분사니까 played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미죠 기타 played죠 자 이 동사하고 틀립니다 생긴 것은 동사 과거형하고 같지만 과거 분사는 꾸며주는거지 뭐 뭐 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자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 때 some surprise에 올바른 형태를 집어넣는 건데 뭐 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자 명사 중에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이런 것들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 붙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surprising이죠 something surprising s-u-r-p-r-i-s-e 자 s-i-n-g죠 surprise 자체는 동사로서 놀라게 하다니깐 여기서 놀라움을 주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분사 수식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3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고친 것은 그는 와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덮여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으로 덮여있었습니다 자 그는 와플을 먹었습니다 요렇게 빼버리면 그냥 과거에서 꾸며주는 형태죠 covered with maple syrup 바로 갑니다 he ate a waffle 와플 covered with maple syrup 자 밑에꺼는 와플 was covered 아니죠 주어 동사 나왔는데 또 동사가 나오면 안되고 그냥 꾸며주는 거로 가야됩니다 자 비추추 우리는 그곳에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we walked along a bit 자 famous for beautiful scenery 겠죠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자 그냥 유명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해변을 걸었다 라는 거죠 14번이었고 다음 페이지에 21번 보겠습니다 가로 아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the girl standing in front of 가 뭐뭐 앞에 라는 수거죠 in 아깝게 틀렸습니다 front of the cafe 그치 자 우리가 카페 앞에 서있는 여자애가 우리 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용사적 수식어구 자 우리가 틀린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부사적 수식어구에 또 틀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추신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수거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확실히 말해서 다른 수거 to be sure 입니다 자 확실히 분명히 그래서 to be sure 가 들어가는 거고 분명히 this is not a small matter 이거는 중자 작은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c 번 까지 다 맞았고 다음 페이지도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술형에 나오는 라이팅에서 솔직히 말하면 자 3번이네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때 기꺼이 받아들이다 라는게 willing to 또 be willing to 그 다음 수거입니다 이것도 w i l l i n g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건데 이 단어 이 표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we 자 그 다음에 we are willing to we are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accept 당신의 제안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are willing to accept your suggestion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자 b 번에 2번 the snow is so deep that it can be dangerous 눈은 너무나 깊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so that 주어 can 이라는 거는 자 수가 암기하는 거죠 형용사 부사 so 다음에 이 자리가 형용사인데 e inopt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 들어가는 거거든 so that you can 형용사 inopt 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겁니다 the snow is so that you can 나왔죠 자 형용사 팁 나왔습니다 inopt 그 다음에 be dangerous 동사가 b 동사죠 그 눈은 충분히 자 깊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독해 담아 잡고 내신 자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제 파이널 체크 테스트에서 131쪽에 5번 틀렸습니다 I don't like this hotel what is the problem 나는 이 방 크기가 만족스럽지 않아 I'm not happy about 뭐뭐에 만족하다는 이것도 맞긴 맞는데 자 이것도 못 틀렸다고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수고표는 I'm not satisfied with I'm not satisfied with 문제를 쓰면 가장 바람직한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번의 max는 turn on the light 불을 켰습니다 to read the mystery novel 추리 소설을 미스테리 소설을 읽기 위해서 자 위해서라고 할 때 리드가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게 to가 있고 같은게 그냥 in order to도 뭐뭐하기 위해서던 하나 더 외웁니다 so as to 까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거죠 7번에 4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이번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떠날 때 반드시 너한테 알려줄게 I will let you know let you know 외우세요 너한테 알도록 허락할게 이 말은 let you know 알려줄게 라는 말을 씁니다 let you know 그 다음에 미친뿌리 나머지 내가 다른 것은 My grandmother lived to be 100 years 자 live to 하면은 이제 결과적 용법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서 그 결과 백살이 되셨다라는 거야 결과로 해석되는 거고 I was glad to receive your email 내가 기쁘다 기뻤다 너의 이메일을 받아서 자 이거는 I was glad 자 이것도 글래드만 써가지고 마침표 찍어도 되거든 뒤에 빼도 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용법 빼도 되면은 자 이거는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 부사적 용법이 포함되는 거고 자 1번 마저도 우리 할머니가 사셨다 My grandmother lived 자 이것도 마침표 찍고 뒤에를 빼도 문장을 성립합니다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의 결과입니다 I'm tired so I don't want 자 want는 원하다 뭐뭐를 원하다 영어에서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목적어를 생략해 버리면은 뭐 틀린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자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3번이죠 목적어 될 수 있는 거는 명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 4번 같은 건 I went to the store 마침표 찍고 되니까 부사적 용법이고 자 5번에 He must be polite 그는 공손함이 틀림없다 마침표 찍고 되니까 마찬가지 부사적 용법입니다 15번 같은 거 중요한 개념이고 맞출 줄 아는 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20번입니다 My family is out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합니다 On Sunday evening이니까 일요일 저녁에 자 주로 It's out mostly On mostly가 주로 보통이라는 의미거든 자 mostly가 맞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가 아니고 Have you ever seen Have you seen Tony Lately 하면 이게 최근에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늦게라는 거고 그래서 Have you seen Tony Have you seen Tony Lately 최근에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 The food is 뭐야 그 readily가 아니라 R E A D Y B 동사 다음에 Be ready 자 To Be served 이렇게 됩니다 자 비서 뭐야 Is Ready To Be Solved To The guest 손님들에게 제공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B 하고 두 개 잡아줘야 됩니다 So Ready to be Solved 두 문장을 Weed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그 다음에 The actor waved to the crowd 라면은 그 배우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그의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배우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With 명사분사 With 명사분사 With 명사분사 With His Driver Waiting Was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는 뒤에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With 명사분사 뭐뭐한 채 뭐뭐한 상태로 라고 했죠 그의 운전사가 기다리는 채 군중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23번에 Have you ever Try the kimchi 김치 먹어 본 적이 있니 I have By what is so spicy that I could only eat it 나는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 자 이거 So that can't 뭐로 바꿀 수 있다 To 2로 바꿀 수 있고 김치 was too spicy for Roberts To it 또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깝습니다 이거 다 맞췄는데 맞죠 0.2%가 모자랐습니다 24번에 그는 너무나 시끄러워서 모두가 그들을 들을 수 있었다 라고 했죠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컸어 He was so loud that everyone can hear him 자 마지막에 또 0.2% 모자랐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과거죠 Can이 뭐로 바뀌어 후투로 바뀝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제 시제 때문에 틀리면 감점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부사적 수식 억구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일단 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자 풀이하고 숙제를 해주고 하는데 진도 자체는 지금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리고 틀린게 또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3학년 교제입니다 3학년 교제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여자